같은 유튜버로서 의정부팀을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기대보다 성적이 조금 항상 좀 모자란데 올해는 어떤 점이 좀 보강을 해서 작년보다 좀 좋아지겠다 나아지긴 모르는 잘 모르겠다 용병이 오니까 용병만큼은 나아진 것 같고 야오이안 온다랬나? 아니요 저 양카이원 아 아 양... 양... 양카이원 작년, 재작년도 괜찮았었는데 확실히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은 감독들한테 그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자 지금 최근에 유튜브 조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유튜브의 계획 같은 거? 아... 아...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... 기회가 생기면... 기회가 생기면... 기회가 생기면...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해나갈 계획이긴 한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의정부팀 항상 뭐 수고해주고 잘해주길 바래요 percent... 하트 이미 래